다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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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어 잘 보인다 다시 와야지, 약속했는데 안녕 밥, 밥 안 먹었어 밥 먹었어요? 염색했냐고요? 아니요, 그대 색 똑같은데 응, 똑같아 잘 혼내주고 왔어, 이제 좀 되잖아 염색 안 했어요 왜 염색했다고 하지? 똑같은데 꿀피부죠 내가 원래 조금 꿀피부 하긴 하지 어? 안 끊기고 잘된다, 다행이다 사랑해 오늘 왜 이렇게 예쁜 거냐고, 그냥 진짜 평소는 안 돼 볼 찔러봐요 여러분 뭐해요? 뭐해? 응? 나랑 놀자 오늘은 딱 8시까지 할 거야 8시까지 하면 8시까지 할 거야, VF 살살 빼야지 나 귀여워 고마워, 귀여워해져서 남친 오늘 뭐 했어? 나는 남자친구가 아니야 저녁은 안 먹은... 저녁 먹었나? 까먹었네 물 먹을 거예요 회사에, 지금까지 회사예요? 지금 7시 반인데? 곰인형 아니에요 여러분, 저 초코라니까 초코야 초코라니까, 왜 계속 곰인형이라고 해? 염색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염색 안 할 건데, 염색 절대 안 할 건데, 메롱... 제 머릿결도 생각해 주십시오 약은 속상하다 곰 아니야! 나 피부에서 왜 광 나지? 요새 진짜 피부, 피부 미남이에요 완전 피부, 눈 미남 미남은 아니라 그냥 피부만 좋아요 머리 안 자를 거야 나 머리 이만큼 기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묶고 다닐 거야 이렇게 묶고 다닐 거야 음? 왜 안 돼?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뭐 해야 하지? 하고 싶은 머리 색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머리 색 없습니다 없어요 머리가 왜 안 되나요? 이거 뭐야? 너 뭐니? 내려가 머리 많이 길었나? 근데 그렇게 많이 길은 건 모르겠는데 다들 많이 길었다, 아뇨 머리가 원래 얼마나 짧았던 거야? 여러분들은 빨간 머리 좋아해 주시잖아요 빨간 머리도 좋아해 주시고 워너비 때 했던 은색 머리 좋아해 주시잖아요 근데 난 청개구리라 하라는 거 안 할 거야 왜? 입술 깨끗하니 아 아 보 o 누구도 오우 예예예예예예 예 너너너너로 예 안녕 Tell me something, girl Are you need us in the motor world? Are there any more? 여러분 뭐하고 지냈어요? 근데 저 없는 동안? 뭐하고 지냈어? 뭐하고 지냈어? 먹거리 보여달라고? Sure 제가 이때까지 컨셉했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고? 그러게요 전 잘 모르겠네요 맞다, 장준이요 돈 벌... 돈 벌었다고? 사랑을 누구처럼 한 적 있나요?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제일... 오빠 단짝 친구는 누구야? 내 단짝 친구는 숙소에 있어 숙소에서 레슬링 안 하냐고요? 레슬링 안 했어 아, 단짝? 우리 단짝? 그거 컨텐츠 컨텐츠는... 그거 스포하면 안 되지 재미없잖아, 스포 응? 스포 재미없잖아 그거 안 알려줄 건데? 평생 평생 커버댄스 VF 오케이, 잠시만요 I will go 단짝 나왔다고 이미? 무슨 소리야? 단짝 안 나왔는데 아직 나도 그거 모니터 하거든요? 어? 나를 말이야 그렇게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딱... 착하고 따뜻하게 생긴 거지? 대체 내가 어떻게 생긴 거지, 그러면? 저는 착하고 따뜻하게 생기지 않았고 저는 인기 없게 생겼습니다 얼굴에 순수함이 묻어있어 맞아요, 나 순수해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저 누구랑 짝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고양이 같다고요? 저 고양이 같다고요? 나는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 고양이 닮았다 하면은 초코가 삐질 것이니 그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저랑 절대 짝 안 될 것 같은 사람 지범이 지범이? 승민이? 인스타에 나왔다고요? 장준이 형이 짝이라고?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마 저희 회사가 그렇게 스포를 할까? 그건 그냥 나머지 남은 사람 둘 찍은 건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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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줄 거야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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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멘터는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스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그냥 결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편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이야? 시간에 있나 뭐 수요일이다나 아시타가 깃다나 소다네 응? 리스트를 보고 싶다 요즘... 요즘 그 노래 듣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좀... 그거 있잖아요 19금 노래라 여기서 틀면 조금 좀... 그래서 저희... 너무 저거는 거 한참은 그 날 이렇게... 또... 무슨... 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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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이 한참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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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열이 형이랑 동갑이에요? 입술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지금 다 아무것도... 저 지금 얼굴에 이것도 TMI 하나 알려드리죠. 이거 하나 발랐는데? 이거 센텔리안 24 마데카 크림 액티브 스킨 포뮬러 이거 우리 엄마가 쓰라고 이거 하나 발랐어요. 무슨 광이에요. 이거 조명 다... 이거 조명빨, 조명빨, 조명빨. 이거 나 이제 15분 뒤에 가야 돼. 왜냐하면 장준형 라디오 하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 얼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불러봐봐. 이거 비싼 거예요, 여러분? 비싼 건지도 모르네. 입술 별로 안 빨개요. 그냥... 입술 별로 안 빨개요. 그냥... 나 왜 이렇게 오리같이 생겼지, 오늘? 저 뒤에 인형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거 저거예요. 쇼악 쇼악 홍합머리라고? 너무해. 눈 안 보여줄 거야. 초코인형 데려와. 아까 데려왔잖아요. 초코 찾지 말고 나 찾아. 저거는 무생물이야. 응? 형, 저 형이랑 머리 똑같아요. 야, 그거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이게... 장준이 형 라디오 들어야지, 8시. 나 그래서 8시까지만 할 건데, 매러. 짧은 머리 해보라고요? 쇼피뱅, 얍. 나 옛날에 저 담다니 때도 했었고 나 연습생 때 맨날 머리 이렇게 짧았었는데 그래서 할 거면 해본 저보다는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게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방 에피소드 풀어달라고? 우리 봉재현 씨가 또 우리 봉재현이 청소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봉재현 씨가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 열심히 도와줬죠. 초피뱅 잘 어울릴 것 같은 멤버? 또 초피뱅 하면은 대열이 형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대열이 형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 근데 지범이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지범, 너 원하자? 너 원하자? 너 머리카락을 잘라야 할까? 지금, 여기? 오케이 보민이도 옛날에 저피뱅이였던 거 같은데 대열이 형, 대열이 형 저피뱅 잘 올 거 같은데, 대열이 형 네버랜딩 지범 오빠, 오빠 라이브 끝나고 사진 올려줘? 어제 올려줬잖아 어제 올려줬잖아 지범아 도망가자, 안 돼 여러분, 핑킹 가위라고 하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자르면 지그재그로 잘려지는 거, 가위 자름이 딱 지범이 딱 머리를 그렇게 자르는 거야 그럼 지범이, 태그 무슨 짓이지? 태그, 아니야 태그 이러겠지 기영이 머리 어때? 검정고수, 검정고무 씬에 나오는 기영이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삐죽삐죽한 게 머리인 거예요? 뭐, 뭐가 머리인 거지? 모르겠네 머리일걸요 근데 머리가, 머리가 머리가 살색은 건 아니잖아 대머리인데, 부두상이 삐죽삐죽 깍까머린가? 그래? 나도 잘 몰라가지고 검정고무 씬 진짜 재밌게 봤죠, 어렸을 때 검정고무 씬는 걸 우후 너는 별을 호자며 내 손을 잡았어 저녁노을이 진옥상에 걸터앉아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나는 이제 나는 나야 괜찮아 네가 내어주고 밝게 됐나서 나는 별을 호자며 내 손을 잡았어 이제 라디오 할 시간인가? 거기 있으면? 오케이, 안녕 알 라디오 할 시간인가? 라디오 할 시간이니 아니니 아니, 8분 남았어 우리 8분 동안 뭐 할까? 어? 우리 뉴스들 8분 동안 뭐 하지? I love your voice too! 땡큐! 땡큐! 여보, 낫다 뾰루지 뾰루지! 뾰루지! Please please Hey! Look out! 형택이 댄스 커버 기대할게요 한 번 회사에 건의를 한 번 해봐야겠군 뾰루지! 뾰루지! 영택이 총 몇 개 국어 가능해? 영어 조금 하고 한국말도 조금 하고 일본어도 조금 하고 중국어는 아주 조금 해요 여기 이 노래는 너무 많아서 저 노래가 다 나갈 것 같아요 고향으로 I hope to see you I hope to see you 일본에서 시청해주신 팬분들도 더 빨리 만나면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영테크가 너무 슬쩍 오요인데 일본에 갔을 거라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 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너가 사랑해 너가 사랑해 내 사랑한 골드니스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얻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해야겠지만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진짜 저는 잘난 게 없어가지고 열심히 몸을 움직여가지고 제 자신을 갖고 나가야죠 중국어도 해달라고? 짜자하오 워슈 송영자이 워샹 취나핀 워아이니몬 뭔가 지범스러운데 땡큐 워샹 취나핀 워샹 취나핀 워샵 취나핳 아님 니스들 보고 싶다 시에시에 영택이 이제 잘 생겼단 말도 지겹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저한테 저한테 제 외모 칭찬은 과분합니다 오늘 많이 잤냐고? 아니, 오늘 얼마 못 잤어 왜 얼마 못 잤냐고? 목에 담 걸려가지고 진짜 아프더라고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 목을 못 움직이겠어요 내 목이 안 일어났어요 좀 해주세요 내 목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중국어는 모르겠다 라디오 2분 전? 오케이 딱 라디오 시작하면 바이바이 1분 전이네? 이제 눈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별 인사 작별 인사 미안해, 나 가야 돼 왜냐면 곧 장준이 올 거예요 오케이 저한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사랑하는 팬 고마워, 고마워 바이바이 저 이제 갈게요 여러분 장준영 보러 가야 돼요 안녕 사랑해